남구님이 찾으시던 그 배속 문헌자료 10일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의 재료 5인분입니다. 문배 3개, 호추 20개, 실백 2큰사시, 생강조금, 설탕 1호, 물 5호, 개비가루 반차사시, 1. 맛이 달고 신맛이 있고 단단한 문배를 골라서 4에 썰어서 껍질을 벗기고 속을 도려내고 2. 온 호추로 드문드문 배에다가 빠지지 않도록 박아넣고 3. 생강차를 매운맛이나 단맛이 알맞게 끓여서 여기에 배를 넣고 다시 끓여서 배가 잘 무르거든 3. 화채그릇에 담고 개비가루를 뿌리고 실백을 띄워서 넣으라 비고 1. 배를 썰지말로 통으로 껍질을 벗겨서 호추를 박아 생차에 넣어 삶아 가지고 3. 화채그릇에 회 1개를 넣고 삶은 생강조각도 몇개 넣고 실백을 띄워 넣으면 좋다 4. 번영문 재료 5인분 5. 문배 3개, 후추 20개, 2큰술, 생강조금, 설탕 1호, 물 5호, 계피가루 2분의 1, 작은술 1. 맛이 달고 신맛이 있고 단단한 문배를 골라서 4등분으로 썰어서 껍질을 벗기고 속을 도려내고 2. 통후추로 두문두문 배에다가 빠지지 않도록 박아 놓고 3. 생강차를 매운맛과 단맛이 알맞게 나도록 끓여서 여기에 배를 넣고 다시 끓여서 4. 배가 잘 무르면 화채그릇에 담고 계피가루를 뿌리고 잣을 띄워서 넣는다 5. 비고 배를 떨지 말고 통후로 껍질을 벗겨서 후추를 박아 생차에 넣어 삶아 6. 계피가루를 치고 잣을 띄워 놓기도 하고 3. 화채그릇에 배 1개를 넣고 삶은 생강조각도 몇개 넣고 잣을 띄워 놓으면 좋다 5. 조리법 논배 4등분으로 썰어서 껍질을 벗기고 속을 도려낸다 6. 통후추로 두문두문 배에다가 빠지지 않도록 박아 놓는다 7. 생강차를 매운맛과 단맛이 알맞게 나도록 끓인 다음 여기에 배를 넣고 다시 끓여서 배가 잘 무르면 화채그릇에 담고 개피가루를 뿌리고 잣을 띄워서 넣는다 8. 배를 떨지 말고 통후로 껍질을 벗겨서 후추를 박아 생차에 넣어 삶은 다음 개피가루를 뿌리고 잣을 띄워 놓기도 한다 8. 화채 한 그릇에 배 1개를 넣고 삶은 생강조각도 몇개 넣고 잣을 띄워 놓으면 좋다 네 이렇게 됩니다 8. 야기타일 텐을 털어내 부터 9. 잣을 띄워 놓는다 10. 침착 9. 잣을 띄우고 9. 잣을 띄워 놓는다 10. 잣을 띄워 놓는다